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단법인 조작문의 유상 이사장님과 경찰신문 국정일보 총회장님의 MOU 체결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조작문의 유상 이사장님과 경찰선문 국정일보 총회장님의 MOU 체결식으로 사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일어서서 교환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총회장님의 간단한 기념촬영과 간단한 축하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외신 문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날 우리 교총회장님과 문외예술 우리 사장님과의 MOU를 갖게 되었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15만 경찰 대변인으로서 30년 동안을 경찰과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며 언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라와 민족의 부정부표를 뿌리뻗고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경찰신문과 국정일보 여러 언론 매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지성년 우리 대표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찬덕하게 되었고 오늘 LOU 제기를 하게 되었으세요. 진심으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치한 신문과 국정일보가 많은 홍보에 전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속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던 우리 언론 매체에서는 세계의 반반극에 알리시는 매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이 단체를 뿌려나가시고 단체의 단체보신과 회원 여러분에게 무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무한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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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